줄다리기를 해서 저희가 이겨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줄다리기 각자의 과연 그 개인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심층적으로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볼게요 자 이름하여 땡겨봐 땡겨봐 땡겨보면 안다는 얘기죠 아이스크림 이름 같아요 그렇죠 땡겨보면 안다는 의미에서 땡겨봐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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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우리 정현동 씨가 개인적으로 즐겨 부르신 노래 한 곡 R&B R&B 지금 굉장히 심취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R&B 그렇죠 호랑나비 호랑나비 야 이거 R&B로 쉽지 않을 텐데요 R&B로ding 호랑나비 아이스크림 oko permission 오시면 영감이 빠져나올게요 영감이 빠져나올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한 마리가 하아 술 쬐었으면 들어가 술 쬐었으면 들어가니냐 각자 첫번째 출전선수 명단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주장도 없는데 뭐 누가 발표하고 제가 합니다 제가 해요 제 모든 몸속에 있는 기관들이 중앙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cpu 그렇죠 이정씨하고 노웅철씨 한번 자 각자의 포즈 하나씩 카메라를 보면서 자 준비되시죠 이렇게 해줘요 지금 저희가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여태의 영상이 황소입니다 파라이어티 파라이어티 노웅철씨 다시 한번 좋습니다 자 유희정씨 시작 아유lines 최영도씨 응원 시작 홍철 Aqui 홍철 Aqui 홍철ление 이정 이정 우 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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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가 이렇게 달려! 자 다음 저희 응동 씨 형 표영호 씨 대결을 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저희 중앙 컴퓨터에 연결된 결과 둘이 하는 게 가장 재밌다는 결론을 하게 되면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좋습니다. 형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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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두! 손을 잡으세요. 손을 줄여요. 잘 안 돼요 웃기지도 않고. 예상 왠데요. 집에서 보면 또 틀려. 이거 사실 줄 하나와 이 저 빨간 스카프 같고 웃기는 거 이거? 보통 어렵도 아닙니다. 어렵죠.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섯 명이에요. 계속 돌아가면서 얼굴만 바뀌는 거잖아요. 독수리 오 형제도 지금은 지켰지만 웃기지는 못했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C. 조용돈 씨. 정영돈 씨. 조용돈 씨. 그만해. jo, 그만해. 팀이야, 우리 팀이야. 고마워. 형이 형이 형. 오늘 우리 팀 토라서 싸우는 거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힘이 장난 아니야 제가 정영돈씨하고 한번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펼쳐보자 자신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형을 믿어요 자 준비 유리할 수도 있어 풀밭이라 유리할 수도 있어 정영돈! 정영돈씨가 저희 중에는 제일 힘이 강하신 에이스! 정영돈씨 네 두 명 어떻습니까? 두 명 유재석씨랑 한 명 더 저랑 한 명 더 좋습니다 최영호 형님이네 그럼 왜 나와? 정영돈씨 괜찮으시겠어요? 세계의 대결 좋습니다 레디 액션! 아아아아악 이겨! 아아아악 이겨!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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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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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그대로 있다가 나 죽을 것 같아서 정영돈씨 소 괜찮으시겠습니까? 세 명! 오케이! 잠깐만 제가 소가 아니잖아요 소 야 이거 정말 궁금하네 오늘 무한도전 황소보다 이게 더 궁금해 액션!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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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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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하하하하 아니면 진 걸로 해 그래 4명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긴 거로 하겠다고 제 스윙, 제 스윙 제가 제가 제 스윙 혹독한 훈련 3번째 단계 저희가 왔습니다 힘을 뭉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직접 축구 골대에 줄을 묶고 한번 저희들의 호흡을 시험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지금 좋습니다 아니 근데 둘 때 감은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 둘 그대로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 아니 저희가 승부의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제가 넘어지면 좀 일으켜줄 거에요 골대로 지나가시는 분들 뭐해요 이랬으면 중심이 흐트러져서 앞으로 쏠리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하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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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뒤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이상한데 우리는 언제죠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아니고요 하나 누워 누웠어 누웠어 진짜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니요 진짜로 이게 있으면 하나 둘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 바로 그냥 뒤로 오케이 왜냐하면 봤다니까 진짜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진짜 하나는 쓰러져야 해 하나는 쓰러져야 해 가다표급이죠 자 시작 하나 좋습니다 좋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그 다음 어떻게 일어나 그 다음 이게 아 좀 생각을 좀 아니 우리는 생각 안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정답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이거를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자세로 이렇게 오오 그대로 버틴 줄 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정 씨 시작 좋아요 더 더 택 Tigers 좋아 그렇죠 앞쪽 옥상곽 이렇게 많이 twin Aaron 반쪽 조아 이정 씨 합격 자 시작 좋아 다 선 안전 이게 좀 승각iamo 좋다 좋다 좋다. 단발머리 소녀. 단발머리 소녀. 뒷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단발머리 소녀. 하나!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려야 되지만 이런 즐거움을 시청자분들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 일부러. 주민이 이렇게 봐서 이걸 왜 일부러 이렇게 해서 넘어지세요. 사과하시죠. 사과하면 모든 일 깨끗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너무 길어. 하나! 뭐야. 저는 힘보다도 폼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솔직히 폐용호 씨가 먼저 했어. 폐용호 씨가 먼저 하니까 너 하긴 해야 되는데 폐용호 씨는 힘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과하세요. 폐용호 씨. 폐용호 씨. 폐용호 씨. 제가 미리 생각했던 건데 아까 솔직히 조금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비되셨죠? 혹시 머릿속에 웃음이라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세요. 자 다들 접으세요. 머릿속에 웃음이라는 생각을 잠시 여기서 하나 접어서 꼬깃꼬깃. 그래 그래 그래. 승부에 있어서 눈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선제야. 눈빛. 한 명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동 씨 눈빛.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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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씨 카리스마. 쭉쭉. 그렇죠. 잠깐 폐용호 씨. 아니 카리스마 있잖아요. 카리스마 이렇게. 아니 왜 꼭 본인은 안하세요. 네 분 중에 내가 알려던 걸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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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겹치네. 진지하게 형님 진지하게. 캐릭터가 두 분이 비슷해서 다음 주에 한 분은 없어졌을까. 시작. 좋아. 좋아. 조금만 더 쭉.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 저희 관중 속으로 아마 우리 그 감독님께서 스튜디오 밑 꽉 찬. 우리 그 많은 관객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있는 모습으로 꾸며 주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관중 꽉 찬 관중 속에 한 명. 브래드 피트 한 명 딱 숨어 있었으면 좋겠네.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감독님 브래드 피트가 저희 관중 속에서 저희들을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되는구나 감독님께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돈이 돈다 안 된다라는 얘기 잘못 들으셨군요 자 그러면 무한한 도전 지금부터 오늘 저희와 함께 도전을 펼칠 저희들의 오늘 그 도전 상대입니다 2004년 소싸움대의 옥상자 우리 천하장사를 소개합니다 뒤에 보디가드 두 분은 아까 아침에 나오시는데 음악 들으시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귀를 돌리는 의미로 우리 천하장사군과 눈싸움을 하고 저희들의 기운을 한번 직접 교감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하장사 머리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진수한다는 굳은 각오로 네 5월 5일 어린이날 선물로 좋은 웨이트죠 정영도 씨 귀여운 우리 정영도 씨 정영도 씨 지금 좋아요 진군빛 좋습니다 외면하는데요? 겁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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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유재석 씨 더 가까이 반장 아니 그게 너무 따세요 긴장하면 긴장한다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도전 저희 무한도전 저희 무한도전 오늘 2004년 소싸움 우승자 우리 천하장사 고등학 5명의 줄다리기 개결진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줄다리기 심판을 봐주시기 위해서 박문기 심판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기 심판장님께서 저희에게 사인을 주시는 순간 저희 무한도전 첫 번째 도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준비 되셨죠? 파이팅! 하나 더 파이팅! 파이팅! 하나 더 파이팅! 하이팅!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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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엉차!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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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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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절인데? 그럼 누워라니까 앞에서 누워줬어야지 누우라고 말이라도 해줘 말이라도 말이라도 해줘 말이라도 이 국가루는 저희를 위한 국가루가 아닙니다 저희들과의 오늘 이 첫 번째 무한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 우리 천하장 사건에게 박수